귀엽고 깜찍하고 빨랄하고 쓰리고 뉴스잡기 김영민 아나운서와 주요뉴스를 함께합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좀 해보세요. 아니 자꾸 저한테 끼를 부리라고. 끼라뇨. 시청자 분들한테. 이거 이렇게 하라고. 아 이거 끼입니까? 그럼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 귀엽고 깜찍한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하는 영민아 뉴스. 7월 달부터 이제 청취율 조사가 들어갑니다. 또 그날이 다가왔군요.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십시오. 뉴스 파이팅 기억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 최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2호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국회를 통과한 게 이제 37일 만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엊그제 오후 시작됐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약 26시간 만에 표결을 통해서 강제 종결했고요. 곧바로 표결에 붙여져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서 처음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을 했는데요. 표결에 참여한 의원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그리고 강행 처리에 반발을 해서 모두 퇴장을 했지만 안철수 김재섭 의원 이 두 사람은 본회의장에 남아서 표결을 진행을 했는데요. 안철수 의원 찬성 김재섭 의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두 사람이 달랐어요? 네. 각각 왜 이런 판결을 판단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면 안 의원은 표결 직후에 여야 합의가 없었는데도 특검법에 찬성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야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 우리 당이 다시 국민들께 다가가고 신뢰를 얻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또 김재섭 의원 반대표를 던졌는데 최상병 특검 꼭 필요하다라면서도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안을 들여다보면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고 반대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의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토대로 이 특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이 좀 다르네요. 오히려 반대표를 던진 김재섭 의원이 또 소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이 나왔죠. 맞습니다.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다시금 제2호구권 행사를 예고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성 때문에 제의결이 부결이 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인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인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라면서 이 헌정사의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라고까지 입장을 밝혔고요.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겨레와의 인터뷰 내용을 한 걸 보면 민주당이 탄핵으로 헌정 중단을 가져오려고 의도적으로 이러는 거다라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제2호구권 행사를 하지 않고 당할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라면서 제2호구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되니까요. 오늘로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개원식 연기가 됐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합의 없이 의사일정을 해서 국회를 파탄시켰기 때문에 개원식에 참석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여당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특검법이 통과가 된 마당에 대통령이 국회에 오기 껄끄러웠을 거다. 그래서 여당이 불참할 명분을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그렇죠. 여당이 없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소식 계속 이어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진숙 전 대전문화방송사장을 지명했습니다. 맞습니다. 4월 총선이 끝난 후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먼저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후임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방송 신뢰를 회복해 나갈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이진숙 후보자를 판단했는데요. 이진숙 후보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방송을 장악했다면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도 나오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정부에는 방송 장악 의도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지금 공영방송의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의 조직원이기 때문에 언론은 노동권력에서 독립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도 밝혔고요.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를 임기 만료가 되면 새롭게 선임하겠다라는 구상까지도 밝혔습니다. 그래요. 원래 이 이진숙 기자가 여성 최초의 종군기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 사회에 있는 전쟁 있잖아요. 거기 가서 취재를 이라크전 이런 데 많이 가서 우리나라 여성 최초의 종군기자. 그래서 mbc에서 굉장히 많은 기사를 썼는데 이분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올라갔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데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어이 mbc 장악을 선언했다라면서 이 방송 장악을 이어나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특히 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mbc 세월호 참사 오보 책임자, mbc 노조 탄압의 주역이라면서 mbc 사형화를 밀실해서 추진하다가 들통났던 적도 있다. 그러니까 mbc 장악용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진숙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윤 대통령 수준에 딱 맞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고요. 또 민주당의 언론개혁 tf 단장인 한준호 의원도 이렇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강행이 국민의 저항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바뀌면 꼭 누굴 지명하면 이런 논평이 서로 나오는데 이번에도 그렇군요. 이외에도 장차가급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네. 환경부 장관의 김한섭 전 기재부 2차관, 금융위원장에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을 지명했고요. 그리고 차관급 7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이 됐는데 대통령실 비서관 3명이 발탁됐습니다. 이 새로운 활력으로 올 하반기에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이런 인사를 단행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새로운 활력을 꼭. 저 단행되나요? 어디 가나요? 단행되는 건 아니지만. 올 하반기 열심히 일하자. 그럼요. 네. 7월이 시작됐는데. 열심히 일해야죠. 그럼요. 7월 9일부터 7월 22일까지 청취율 조사 전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여론조사로 하는 청취율 조사. 02로 시작되는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인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어대명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두관 전 의원 출마를 결심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두관 전 의원이 민주당의 오랜 역사와 전통 민주당의 정체성인 민주 DNA 훼손이 지금 위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체제에 대해서 독주 사당화 우려가 많다고까지 우려를 했는데요. 그래서 단 1%의 당원들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다른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누군가 역할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라면서 지금 출마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김두관 전 의원이 예전에 경남도지사 하다가 대선으로 나와서 또 그 경남도지사에 아마 홍준표 시장이 왔나 그랬죠. 그런데 이분이 또 김포로 와서 또 경험한 적도 있고 선거의 달인일 수도 있어요. 나왔으면 좋겠네요. 친명계를 중심으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먼저 친명좌장의 정송호 의원이 지금 김 전 의원도 영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도자인데 지금 나와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하지 못하면 오히려 들러리라는 얘기를 듣지 않겠느냐라면서 우려를 했고요. 그리고 만류하는 목소리는 또 있습니다. 당내 중진인 박지원 의원도 이 전 대표 이재명 전 대표를 다시 당대표로 선임해서 대통령 후보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협력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김 전 의원의 출마를 만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선을 거치면서 또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친명색체가 더 짙어진 상황이라서 출마를 설사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세론의 흐름을 바꾸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최민희 의원은 저희 방송 나와서 나왔으면 좋겠다. 축제의장이 돼야 된다 했는데 또 나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국민의힘은 지금 당권 주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서로를 향해 견제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원희룡 후보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자신이 비대위원장을 맡았더라면 총선에서 이론 참패는 없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라면서 한동훈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후보들이 잇따라 글을 올렸는데 나경원 후보가 원 후보가 인천에서 이재명 전 대표에게 졌기 때문에 그 점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원희룡 후보도 한동훈 후보의 실패를 말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저격을 당한 한동훈 후보도 나경원 원희룡 후보도 역시 전국 공동선대위원장이었고 윤상현 후보는 인천 총괄선대위원장이었다라면서 책임이 자신에게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글이 올라오자 원희룡 후보가 다시 한 번 글을 올려서 누구 책임이 가장 큰지 모두 안다라고 다시금 저격을 했고요. 윤상현 의원도 한동훈 후보를 겨냥했는데요. 정말 국민의힘을 사랑하면 솔로몬의 지혜에 나오는 진짜 엄마처럼 당 대표직을 양보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후보가 당 대표직을 양보해야 된다 이런 말인 것 같네요. 그렇죠.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장을 비교한다는 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당 대표가 있고 그 밑에 있었는데 서로 간에 이런 맞받아침 총선 책자 있잖아요. 백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사고 소식입니다.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는데 경찰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했죠. 서울 난대문경찰서가 어제 오후에 지금 이 가해 운전자 차 씨가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처음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 씨가 사고 당시에 자신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 브레이크가 딱딱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은 급발진 주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서서 경찰이 이 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어떤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면서 기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병원에 누워있다 보니까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해요. 누워있다 보니까 거기 가서 조사해라 뭐 이런 건데 과연 급발진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저도 여기 이제 회사에 같이 상암에 나오고 시청도 가다 보니까 피해자분들의 그런 유대감이 느껴져요. 아 그러세요? 그럼 여기 좀 차도 많이 다니고. 승진해서 술 마시러 즐겁게 갔는데. 그렇죠. 여기도 직장인들 참 많은 동네이기는 하니까요. 차를 어떻게 운전했길래 이러느냐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영민아 뉴스 김영민 아나운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